보르고 있습니다. 캐쳐존에 손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신 왼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블랙의 쉑한 의상을 입고 왔는데요. 정면을 봐주시고요.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아래쪽을 봐주시고요. 정면 뒤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아 형으로 어떻게 변신했는지 잠시 후에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 잠시 후에 다시 보실게요. 이번에는 마광철역의 박희신 씨를 멋진 걸음으로 무대에 오르고 있습니다. 시선 자연스럽게 왼쪽부터 봐주시고요. 정면 그리고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아래쪽 봐주시고요. 오늘도 역시 멋진 스파을 뽐내시며 정면 뒤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희순 씨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모시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강릉주역의 이윤진 씨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선 자연스럽게 왼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봐주시고요. 오늘 블랙으로 화이트 톤으로 예, 굉장히 패셔너블한 모습이죠. 그리고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아래쪽을 봐주시고요. 그리고 정면 뒤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미숨과 참 아름답죠? 네, 이윤진선 씨 잠시 후에 다시 모시겠습니다. 이번에는 강릉주역의 박지현 씨를 보이며 나오시는 박지현 씨. 자연스럽게 왼쪽부터 봐주시고요. 정면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아래쪽을 봐주시고요. 정면 뒤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눈빛이 강렬하죠? 자, 박지현 씨 그 자리에 잠시만 계셔주시고요. 죽은 자의 돈 때문에 뜻하지 않는 사건들에 어리키면서 시청자들에게 숨 쉴 수 없는 긴장감을 전해줄 분들 모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우 씨, 박지현 씨, 그리고 윤진선 씨 다시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네. 조금만 가까이, 예. 좋습니다. 가까이 서셔서 중앙을, 예. 박지현 씨가 또 중앙을 맞춰주셨고요. 정우 씨가 몸을 살짝 틀어서 왼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면을 봐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박지현 씨가 몸을 살짝 틀어서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얽히고 설키, 모범가족의 주요 분들입니다. 정면 아래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아래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아래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장르를 불구하고 전 세계 시청자들을 끌어들이고 있는 모범가족의 김진우 감독님 무대를 모시겠습니다. 자, 우리 배우촌이 열렬할 때 환호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김진우 감독님 함께 포토탄치를 하겠습니다. 감독님 몸을 살짝 틀어서 왼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면을 봐주시고요. 자, 이번에 박지현 씨가 몸을 살짝 틀어서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정면 아래쪽 봐주시고요. 다섯 분. 네. 자, 그리고 정면을 보시고 파이팅을 하고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몸을 봐주시고요. 파이팅! 네. 이제 만나지 말았어야 하는 이들이 만나서 어떤 극한의 상황까지 치닫게 될지 매우 궁금해지는 지금. 저희 장르를 빠르게 정리하고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독님과 배우 분들 제 쪽으로, 이쪽으로 이동을 좀 부탁드리고요. 저희 빠르게 장례 정리하고 본격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